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단 저는 운빨 로맨스에서 미신을 맹신하는 신문의 역할을 맡았고요.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. 준열 씨가 캐스팅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. 준열 씨가 연기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.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을 했고 또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같은 회사인지도 몰랐어요. 사실은 처음에는 그 응파를 하고 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잘 기억도 안 나요. 근데 저 친구는 그냥 되게 느낌이 좋다. 왠지 연기하는 걸 자세히 본 적 없는데 연기 잘할 것 같다. 그리고 채널을 돌린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준열이가 캐스팅이 됐다고 해서 그냥 좋았어요. 왠지 느낌에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준열이가 가지고 있고 또 왠지 제가 부족한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은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.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. 촬영 현장에서도 너무 좋고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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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